당신을 생각하고 카드를 만들고 당신을 생각하고 카드를 만들고 그렇게 필요한 건 만들고 따지는 건 없애고 당신만 생각했더니 어느새 3천만 당신이 만든 카드 올바른 생활 카드 NH농협 카드 당신의 카드는 올바른 카드인가요? 아아, 네 쩔어가지고 이제 스타를 깍지 않으면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저희 본사 왔을 때 뵙었는데 훨씬 더 잘생겨진 것 같아서 아이고, 아니에요, 아닙니다 저희 모델링 너무 멋있어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네 요즘 혹시 어떻게 지내세요? 드라마 촬영 중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? MBC 드라마 봄밤 촬영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네 곧 방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, 진짜요? 또 영화 시동이랑 같이 촬영을 하고 있어요 농협 카드 저희 무대 대고 나서 혹시 어떠셨어요?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셨고 아, 진짜요? 네, 그리고 기분 좋은데 좀 얼떨떨하고 그래요 아, 그렇습니까? 오늘 광고 촬영 컨셉은 혹시 어떤 거예요? 농협 카드 회원 수가 3천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어요 네, 네 그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좋다는 증거잖아요 네, 네 그래서 많은 사랑을 받은 만큼 그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, 네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컨셉인 것 같더라고요 아, 그래요? 네 저희 농카 SNS에서 정혜인 씨 모델 선정되시고 나서 기념으로 이벤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제가 몇 가지 재미있었던 거를 읽어드릴게요 네 NH 농협 카드와 정혜인의 이 조합 굿굿 믿고 보는 배우와의 좋은 조합 정혜인 사룡이에요 농협 카드의 마스코트가 되어주세요 너무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마음까지 또또해지는 느낌이야 또또시요? 네, 네 따뜻해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신 좋은 건가요? 그런 것 같아요 날때부터 농협만 썼는데 농협 모델이 내 최애 정혜인 씨라니 이 무슨 운명의 데스티니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혜인 씨로 삼행 씨를 써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정 정직하고 해 해맑은 인 인 인간 정혜인과 농카의 탁월한 만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, 뭐 이런 훈훈한 댓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즉석이지만 정혜인 씨에게 농카를 이행시 농카요? 농협 카드의 줄임말이죠? 네 농 농담 아니에요, 진심이에요 카 거의 다 좋은 광고와 또 좋은 드라마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